안녕하세요. 이비용 쿨플랩의 이비용욱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체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부터 상급자의 멤버십 3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 시리즈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옥 선생은 사실 클럽을 막 이것저것 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한테 좀 유리하다 싶으면 클럽을 좀 바꾸는 편이겠죠. 당연히 좋은 스코어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클럽은 정말 베스트셀링 아이템, 베스트셀링 아이언입니다. FF247-3 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지가 2년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 온오프에서 저한테 이 FF247-3를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건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이 만약에 새로운 게 나오면 엄청나게 개선돼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예측, 생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져 봐야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FF247 클럽이 새로 등장하는 거 FF247-4라고 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26도, 27도 이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게 한 25도, 26도 선까지 내려간다. 아주 확정된, 확실한 정보를 제가 지금은 드릴 수는 없으니까 더 선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되면 5번 아이언도 별매를 하고 있는데 4번 아이언도 좀 만들면 어떨까요 했는데요. 물론 건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4번까지 만들어지면 지금 5번 아이언이 21도니까 한 20도, 19도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는 그 클럽은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유틸리티 클럽이라든지 우드라든지 그쪽 판매체계까지 침범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회사 영업적인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그때 나오면 고민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이 클럽으로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절대 바꾸지 않고 심지어 샤프트는 레귤러에 50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떠한 구질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제가 푸쉬도를 치겠다고 하면 딱 보고 섀도우로 딱 쳐주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싹 돌아 돌아와서 가운데 떨어지는 이제 뭐랄까요. 저랑 그냥 하나가 된 그런 느낌 그리고 페이드를 치겠다고 하면 섀도우로 상상을 한 다음에 쳐서 가운데로 똑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녀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처음에 칠 때도 이질감이 없었는데 여전히 페이드건 드로건 비거리 손실 없이 저는 우주 최강의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스윙몰에서는 뭐 다른 클럽들도 올려놓죠. 일반적인 형태의 클럽들도 올려놓지만 제가 항상 집중하는 건 오직 비거리입니다. 비거리가 나가는데 뭐 비거리 나가는 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일관성 있게 떨어지느냐. 그 클럽들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클럽이 이 FF247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클럽이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넥스 로얄 이존 임진환 프로님의 아이언이라고 해서 요넥스 로얄 이존도 지금 남성용 요성용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왜 치면 일단 멀리 간다는 건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들은 편차가 없어요. FF247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넥스 로얄 이존도 지금 할인 행사를 들어간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8월에서 9월쯤 예상을 하고 있고 이 FF247은 연말쯤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할인 행사를 좀 일찍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클럽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빨리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넥스 로얄 이존이 할인을 했을 때는 FF247라고 금액이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뭐 저야 좀 로얄 이존이 저한테 약하지만 비고리아 이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로얄 이존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바로 발맞춰서 이 FF247이 파격 할인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 205골플랩 멤버십 회원님들은 100만 원 후반대 구입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 일단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불허전입니다. FF247을 누구나 쓰면 되지만 실제로 좀 저는 힘이 너무 없어요. 라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로얄 이존으로 가셔도 됩니다. 로얄 이존이 한 1, 20만 원 더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얘도 가격, 얘마저 가격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각각 여성용 클럽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거리 안 나가면 돈 쓰세요. 일반 클럽, 무슨 잭시온에, 온오픈에 일반 로프트로 된 클럽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로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좀 낮게 나가도 멀리 튕겨나가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린에 일단 가까이 가야 뭘 하죠. 그쵸? 그래서 비거리 아이언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넥스에서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뉴 이존 GT 좀 어느 정도 파워가 되는 분들한테 판매되고 있는 클럽은 아직 할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옥스윙몰 전화 주시면 저희는 우리 멤버분들에게 멤버가로 드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올해는 그 비거리 클럽이 아마 좀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클럽을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이제는 기술이 거의 정점에 와 있어서 뭐 1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크게 큰 차이가 있을까 저희 같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한 5미터 정도까지는 차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후반기까지 기다려서 비싼 걸 산다? 물론 저야 그때 한번 새로 나온 걸 써보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 비거리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남성용 클럽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성용 클럽은 여유가 진짜 솔직히 없다고 그럽니다.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 있죠? 처음부터 전화번호 계속 띄워놨는데요. 바로 전화 주셔서 직접 저랑 소통하시면서 주문을 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오버나이언도 곁들여서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유틸리티도 쓸 필요 없는 그런 클럽입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 힘이 좀 약한 분들은 FF247을 쓰셔도 되지만 로얄 리존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굳이 연령대로 따지면 한 50대 후반부터 60대는 로얄 리존 아니면 그 이하는 FF247로 쓰셔서 여러분의 골프를 좀 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리뷰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카스코에 지금 돌핀 웨지라고 해서 와 진짜 멋있게 나온 애가 있어요. 니켈 색깔으로 해서 약간 황동색으로 나온 클럽이 있는데 너무 예쁜데 아직 한국에 물품이 안 들어왔대요. 저한테 샘플만 있는데 그거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웨지 이제 그걸로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뉴 이종 GT 여성용도 비거리 아이언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로얄 리존 그 다음에 FF247 저 옥스윙몰은 오직 비거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뉴 이종 GT 드라이버 멀리 날아가죠. 그리고 슬라이스 때문에 죽겠다. 근데 거리는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루야, 박셀, VF 드라이버도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양평준화 돼 있어요. 그 드라이버들은. 근데 그 중에서 공인 드라이버면서 비거리에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스루야, 악셀, VF라는 드라이버도 저희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옥스윙몰을 쳐서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물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골프장들도 코로나 때는 막 배짱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골프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들 입장에서는 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은 공급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기회가 갔습니다. 저야 뭐 당장 연말까지는 이걸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지금 비거리를 고민이신 분들은 바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기초 멤버십이라도 가입을 하십시오. 기초 멤버십이 한 달에 12,000원인가 그래요? 그거 가입하시면 기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저희 채널은 멤버십 채널입니다. 멤버십 채널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체계화된 멤버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옥골프로의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